얼마만에 마두긴 한데 벌써부터 하기 싫어요 중요한 겁니다 벌써부터 하기 싫어 와 존나 극단적이다 진짜 존나 극단적이다 벌써 게임 울린다 매크로 코스모스 일단 이거 안되고 뭐뭐있지 그러면은 지금 아뇨아뇨 지속마음은 상관없고 일단 얘네들 뒤집어가지고 내가 특수하는 상황은 만들어 놔야죠 최소한 일단 그렉파 필드 정상화 필드 정상화 감정 오르가나이즈 어? 라돌이 1600이구나 하하하하 라돌이 1600이었구나 내가 봐도 내가 봐도 근데 이거 끔찍한데? 내가 봐도 라뷰하는지 겁나 끔찍하네 그렇지 뭐 하하하하 후쿨락이 시간내에 올까? 하하하하 왜 보이지? 왜 보이지? 목표지점에 도착했다 델랑가 하하하하 어? 델랑가? 하하하하 히트 백 탱크롤을 하실 수 없으세요 재밌진 않아? 끔찍해 상대방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해 개 끔찍하다 하하하하 메타 진짜 개 끔찍하다 어떻게 된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